3, 4, 5 물이 지어 초등학교로 향하는 어린이들 한 학생이 부주의로 재발에 걸려 넘어졌고 그 순간 골목길로 접어든 승용차 운전자가 넘어진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덮칩니다 교통안전 도우미의 다급한 외침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운전자가 다급히 내리고 주변 시민들도 서둘러 승용차 주의로 뛰어듭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승용차를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육중한 차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시민들이 더 모여듭니다 모두 발벗고 나선 덕분에 깔려있던 아이는 사고 1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빨리 같이 들어보자고 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위급하니까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다친 아이를 끌어안아 진정시키고 이내 병원으로 이송시키기까지 시민들은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 넘어진 아이를 미처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운전자 아이를 잠시 쳐다보는 사이에 도로를 지나가던 넘어진 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아찔했던 사고 순간 내일처럼 뛰어든 빛나는 시민의식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감사합니다.